한동대 재유국민 3년특례 중고교과정 해외위수 특별전형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기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일정들이 바뀌었고 또 전형에 제출하는 서류라든지 방식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해외고등학교 그리고 또 재유국민 특례학생에게 가장 인기 있는 대학 바로 한동대입니다. 리터닝 인포팀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 또 그리고 수시를 전문으로 하는 싸이미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동대 3년특례 물론 여기서 전교육과정 해외위수 즉 12년특례의 내용도 일부 소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3년특례 학생들 위주로 요강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뀌어야 되겠죠. 바로 한동대의 글로벌 스트레터지 전략이고 이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최근 10년 동안 가장 발전한 대학의 하나로서 한동대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면접 방법입니다. 2021학년도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예전 방식은 오프라인 방문 면접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문 면접 원칙 대신에 모든 대상자가 온라인 면접을 치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면접 방법도 연습 방법도 바뀌어야 됩니다. 모든 수험생들은 거주 지역 본인 희망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 온라인 면접을 진행한다는 거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문 면접은 없다. 이렇게 확정 지어도 되겠습니다. 다음 또 추가 변경 사항입니다. 특히 서류 관련되는 변경 사항이 눈에 띕니다. 서류는 사실은 학생도 노력해야 되지만 부모님도 함께 준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인터넷 제출로 바뀌었죠. 그래서 7월 20일서부터 27일까지입니다.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진학 어플라이를 통해 가지고 업로드해서 한동대에다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원본 서류 우편 제출이 예전에는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제출 기간 내에 아포스티우 인증까지 받아서 또는 대사관이나 영사관 공증을 받아서 원본 서류 저출이 원칙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업로드한 후에 원본 서류 우편 제출은 여유 있게 2020년 12월 21일까지 아주 상당한 융통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아포스티우 영사 확인 추가 서류 우편 제출은 2021년 내년 2월 26일까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원본 서류 우편 제출 부분과 공증을 못 받은 서류, 즉 아포스티우 인증이랑 그리고 또 대사관 공증을 못 받은 서류 기준으로는 12월 21일까지고 합격한 이후에 아포스티우 및 추가 서류 우편 제출은 내년 2월 26일까지 코로나가 입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한동대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만큼은 여러분들이 확인해주고 온라인으로 접수하지만 자기소개서, 수학기간 기록표, 선택서류 목록표 이와 같은 부분 것에 내용적인 변화는 없고 7월 27일까지 온라인 원서 접수하고 또 한 3일 정도 여유를 터줍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기간 내에 수정을 하고 접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소서랑 수학기간 기록표, 선택서류 목록표 작성과 관련해서 전달 드린 부분입니다. 다음 서류 제출입니다. 일정 및 방식이 변경되어졌다. 즉 원서 접수라든지 온라인으로 자소서 수정하는 그 기간에는 방식이나 절차나 변동이 없어요. 서류 제출하는, 오프라인 서류 제출하는 방식이 바뀌어졌습니다. 따라서 모두 준비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냥 원본 서류 우편으로 발송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기한 내에 원본 서류 우편 제출이 어렵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트랜스크립트 또 그리고 Certificate of graduation,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떼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졸업한 학교에서 이미 셧다운돼서 코로나로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와 같은 다수의 회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학 어플라이에 업로드 후에 해당 기간 내 원본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인터넷으로 업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제출 서류를 스캔 받아가지고 업로드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기준으로 해서 아포스티우 부분과라든지 추가 서류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과 있습니다. 원본 서류 일단은 온라인 스캔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제출할 거 제출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서류들 확보되지 않은 서류들은 12월 21일까지 여러분들이 우편으로 제출해주면 되고 이때 영사확인이랑 아포스티우 인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모든 게 끝난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때까지 원본 서류는 확보였지만 아포스티우 인증이라든지 영사확인을 못 받았다. 그런 학생들은 2월 26일까지. 그래서 아포스티우 대상 서류는 트랜스크립트, 서티빗 오브 그레주에이션, 트랜스크립트, 그리고 서티빗 오브 아텐던스. 즉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재학 사실 증명서. 물론 졸업 증명서 대신에 졸업장, 즉 디플로마와 같은 것을 아포스티우 인증 받아도 지장 없겠습니다. 추가 서류, 최종 학교 성적이 포함된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이 부분 것도 역시 제출을 해주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원본 서류 우편 제출할 때 아포스티우 인증이나 영사관 인증을 받으면 지장 없겠습니다. 한동대로 제출해주면 되겠습니다. 한동대에서 요구하는 고아 같은 서류에 여러분들이 맞춰가야 되겠습니다. 한동대는 두 가지 캐치플레이를 갖고 있는데, 다름 아닌 지임팩트와 그리고 휴메인입니다. 정직, 유니버셀리 비서블 앤 트랜센트 월드뷰스, 보편적 세계관, 그리고 상호협조, 그리고 자신의 역량 강화, 그리고 네트워킹, 그렇죠. 상호 간의 관계, 특히 환경, 글로벌 환경과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세계 시민의식에 대한 교육, 이와 같은 휴메인, 이런 커리큘럼을, 글로벌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 한동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류 준비, 또 전형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전형을 요약하면, 제 국민은 14명에 불과합니다. 한동대 정원의 대략 2%에 해당하는 정원입니다. 따라서 한동대 2%에 해당하는 전형이 14명이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50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동대의 전체적인 정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700명 가까운 고아같은 정원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일부 조정이 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전교육과정 해외이수 외국인은 제한없이 모집하고, 북한이탈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중고교과정 해외이수, 바로 제국민 14명 기준으로, 1단계 서류 100%, 2단계에서 서류 70, 면접 30입니다. 보통 3배수를 모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서 접수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서류 제출, 그런데 서류 제출 부분이 7월 27일까지지만, 원본 서류 제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12월까지, 아포스트 인증은 2월까지 이렇게 변화되어져 있다. 1단계 합격자 발표를 8월 21일 금요일까지 해주고, 그리고 8월 28일 날 온라인으로 면접을 합니다. 합격자 발표는 9월 4일입니다. 예년보다 다소 전형 일정이 지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입니다. 제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이수, 제출된 서류를 종합평가하고, 선발 비율은 몇 퍼센트? 3배수입니다. 수능체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3배수를 모집한 다음에 2단계 면접을 통해서 인성미 창의성과 관련해 가지고 개별 면접을 시행을 해줍니다. 관련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부분 것에 대비를 해야 되느냐. 말씀드렸듯이 한동대가 추구하는 교육이 휴메인, H-U-M-A-N-E 말씀드렸고, 그리고 창의 인재의 선발 기준이 바로 I자형 글로벌 인재라는 사실입니다. 인재상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서 항상 유념하면서 서류 준비, 면접 준비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인재상의 특성, 글로벌 인재, 창의적 인재, 미래융합형, 자기주도형, 그리고 정직한 인재 관련해 가지고서 인재상의 특징, 인재상, 지역과 세계, 민족과 인류를 섬기는 한동인, 창조적 한동인, 인성과 영생을 열매 맺는 한동인, 관련해 가지고 5대 핵심 역량, 글로벌 창의적 문제 해결, 다학제, 논리적 사고, 인성과 영성,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G임팩트와 관련해 가지고 바로 G, 글로벌, 그리고 인티그라티, 인성이죠. 인티그라티, 순결성, 인성,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포텐셜 성장, 잠재력, 그 다음에 에커데믹 어빌리티, 그리고 크리에이티버티, 탤런트, 이와 같은 한동대 G임팩트 학생 선발 기준을 여러분이 유념을 해서 준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일반 해외고졸 학생들도 지원 가능한 G임팩트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습니다. G임팩트 전형은 따로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은 3년 특례 제외국민 전형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어쨌든 G임팩트의 그와 같은 학생 선발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평가 방법의 1단계 서류 심사는 어떻게 하는지 관련해 가지고서 특히 성적증명서,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해외고학생 대부분 트랜스크립 그 기준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의 내용, 그리고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선택서류로서 학업능력과 성장장재력, 인성 등을 평가하는 내용들입니다. 1단계 서류가 통과되어야 됩니다. 세배수에 그렇게 돼야지 2단계 면접이 들어가게 되겠죠. 특히 여러분들 트랜스크립 중요하고 자기소개서 미리미리 잘 대비를 해서 한동대 입시에 착오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서류를 준비하고 또 자소서 준비하는 영상은 별도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관문이 바로 면접입니다. 면접은 인성 및 창의성 면접이고 개략적으로 10분 정도 소요되는데 네 가지 역량입니다. 인재상 포합도, 의사소통, 논리성, 발전 가능성. 이와 같은 한동대 제외국민특례면접은 수시 학생부종합지임팩트 전형이라든지 또는 수시 해외고졸 또는 해외선교사자녀 전형 면접과 동일한 과 같은 배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제외국민 3년특례로 지원하면서 학생부종합이라든지 또는 실기실척전형인 해외고졸전형 또는 해외선교사자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물론 복수지원 가능합니다. 네, 면접 방식은 그와 같은 평가 항목은 동일하다는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동대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인 것과 같은 전형 일정 그리고 변화된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지원 마인드, 입시 마인드, 한동 마인드를 갖춰가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련해 가지고서 리턴인 포호자임에서는 특내 입시, 특강 또 컨설팅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류 준비가 어려운 부분이고 1차 서류를 통과해야 되는 만큼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의 신분서류 즉 제외국민 관련한 신분서류 그리고 또 실적서류 그리고 또 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또 재학사실증명서, 졸업증명서와 같은 기본서류들을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 특히 서류 검토를 통해 가지고 자소서를 써야지 무턱대고 자소서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만큼 한동대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철저한 서류 검토와 여러분과의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2단계 면접이라든지 또 특히 2단계에서는 온라인 화상 면접으로 진행하는 만큼 면접 대비도 미리미리 화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준비를 시켜주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싸이메과 같은 온라인 면접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특히 자기소개서 대비라든지 그리고 또 면접 과정 대비는 별도의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 드릴 것입니다. 리터니 인포와 그리고 싸이메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샘 홍 원장이 여러분에게 전달했습니다. 고맙습니다.